전우성 안녕하세요. 전우성 옆에 맡은 김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수현 역할 맡은 원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객 한지철 양반의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너페어 그래비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년입니다. 오늘도 많은 팬들이 일찍부터 우리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진렬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팬들 만나신 기분? 제 배우를 이름을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조희련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직장돼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조희련이라는 게 유진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팬들도 지금 이름을 아까 모르다 보니까 다 인기시더라고요. 팬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소감을 많이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프로모션차 영화 개봉하면서 여러분들 가깝게 만나가게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영화 보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유진렬 씨 참가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모편도 굉장히 강렬한 그런 연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조우진 씨는 어떠셨습니까? 영화 찍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실텐데요. 본의 액수가 커져갈수록 연기자분들의 맥박스로 같이 올라가고 압력이 또 바뀌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오랜만에 감정에 흠뻑 빠지셔가지고 이렇게 감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재밌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번호표를 또 연기야. 유진대 씨도 한번 해주시다면 영화 해보세요. 이 영화 찍으면서 일단 우리 유진렬 씨. 네. 정말 앞으로 버무비 된 것 같다. 아우. 라는 생각을 했었고. 앞에 계신 조우진 씨. 정말 심지가 굵은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 밖에 우리 배우님들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진렬 씨 영화 찍으시면서 힘드신 건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사실 여기 지금 계시는 선배님들, 동료 배우들이랑 너무 재밌게 찍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 스크린을 통해서 그대로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우. 잠시 후에 또 아까 유진렬 씨의 굉장한 팬인데 우리 잠깐만요. 이 책까지 지금 책까지 지금 서우신 분들 계세요. 네. 사실 이 영화 부분이 완전히 또 있어요. 네. 이거 보셨나요? 아니요. 하하하하 예. 이 정도. 오늘 잠깐 잠시 후에. 예. 자. 그러면 우리 팬 여러분께 우리 배우분들이 팬서비스 하는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번호표를 저희가 다 나눠드렸어요. 저희가 세 명을 뽑아서 특별한 선물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진렬 씨부터 예. 딱 세 장으로는요. 어. 자. 유진렬 씨 하나 뽑아주시고 자. 유태 씨가 하나 뽑아주시고 자. 유태 씨가 하나 뽑아주시고 한 장 또. 조유진 씨가 네. 번호가 운명이 되면 네. 앞으로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진렬 씨부터 번호를 운명해 주시죠. 37만이요. 37번. 네. 나와주시고요. 우리 유진렬 씨가 뽑은 보고표 90번. 90번 나와주시고요. 네. 조유진 씨가 뽑은 번호표 박찬호 선수 2번을 해. 61번. 61번.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버논이 채택되신 분이 어. 나오기 전에 우리 배원분들과 함께 7행시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돈대박나자. 영화돈대박나자. 7행시를 애드립으로 유진렬 씨부터 영화돈대박나자. 7행시를 릴레이로 내용이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영화돈대박나자를 우리 감독님께서 마무리 여러분들이 다같이 운돌 좀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버논의 혼동 호명 대신 61번 어디 계시나요. 나와주시고요. 다시 0부터 갑니다. 시작. 영. 영화 돈을 보시면 여러분들 정말 짜릿한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돈을 보시고 돈을 보시고 돈을 보시고 다음 단어 합니다. 시작. 화. 화력 가득한 영화 돈을 보시면 영. 돈입니다. 시작. 돈. 돈. 돈 되실템요 일단. 대. 대박 터지실 거고요 일단. 어떻게 마무리가 되죠? 다. 끝. 박장 배수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반전으로 갔어요. 반전으로 갔어요. 나입니다. 나. 여기서 꺾으면 어떻게 했나? 박장 배수는 아니지만 반전으로 갔어요. 나. 나를 겁나 재밌어요. 자 마무리 잡니다. 아버님이 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잡으세요. 시작. 자. 이제 이틀 뒤에 개봉합니다. 화이팅. 5. 3. 5. 6. 5. 6.